그래서 이제 핀 탐사업이 굉장히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이고요. 오늘 일하는 그대로 기동 위장 체계에 한마디로 입고 다니는 그런 체계이지만은 아주 굉장히 편해지거든요. 지휘소 같은 고정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. 단순히 핀 탐사업에 대해서 넘어서 원지역제 그리고 소신과열 방지 같은 주소서의 기술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가격은 개당 10천만원 정도니까 사용할 만하죠. 이 정도는 충분히 주재를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위험사 위장과 호주의 사람은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? 호주의 입장에서도? 네, 맞죠. 하나가 전략을 잘 택한 것 중 하나가 일종의 윈윈 전략을 택합니다.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춘다 그러면 이 자국 망설치의 가급적 일거리 분량을 많이 주길 바랍니다. 우리는 노후의 낫듯이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정부의 자발진 시설이 세계적으로 틀었는데 레드백에 들어가는 전생단 전략사로 이 호주 현지 업체를 대도 한옥만 시급할 거예요. 그런데 우리 방산장과는 해당에서 소위가 내 당을 벌하고 있는 것들은 그곳에 대한 것들이 있고 레드백을 받는 것과 최대 6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 전개 이상의 또 일자리와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게 모델시정